저희는 성수 고유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... 강나원 대표님은 브랜딩을 위해서 뭐든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봐요. 나... 들어오겠다고 약속했잖아요. 너무 늦으셨거든요? 근데요 대표님. 저희가 좀 비싼데. 제가 브랜딩 해주면 뭐 해주실 거예요? 음... 내 모든 걸 줄게. 영혼까지. 전부. 제가... 래시아... 진짜... 정말, 너무 많이 들었어요. 정말, 너무 많이 들어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